비교 비교 동전 몇 개를 넣어야 바지가 내려갈까? 거리께로 이렇게 쓱 내려가, 쓱 내려가잖아 어어어, 어떡해 아, 이제 내놓은 아, 그래서 튜링 바지 이거 입힌 거구나 내려가면 우리를 찍지 말고 여기를 이렇게 찍어서 지금 누가 봐도 사람 지나다니는데 여기서 동전해서 바지 내리겠다 아, 그냥 내릴게, 어떡해 아니, 무리야, 어떡해 봐봐 아니, 이거 봐봐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옛날에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잖아, 이거 막 동전 짜랑짜랑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어어, 뛰어다니는 거 현실, 오늘 넣은 동전은 다 본인이 같은 걸로 어? 나는 이 동전 같은 거 넣어도 안 내려갈 거 같은 게 나 확실히 어디다 걸치거든 나 한 20만 원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아,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한번 따줘 왜냐면 이게 옛날 패션 풋풀들 이거 이게 팬티가 보이면서 사는 건데 트라이 광고 들어올지 모르잖아 트라이 그래, 문기부터 가자 한번, 문기부터 가보자 아, 왜냐면 나부터야 고유 문기, 고유 문기 같이 해야지, 같이 해야지 아, 같이 해야지 시작! 젊음을 지게랑 X박은 어, 뭐야, 내려와 요즘 더노 써도 잘 됐다 어, 이거 마이크가 이게 아니, 이거지 이게 되나, 진짜로? 다 항상 실험 해보고 하는 건가? 아니,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안 내려가면 우리 꺼리잖아 아 자 우와, 근데 느낌이 있어 묵직해, 지금 묵직해 내가 이 돈 가져가려고 내가 넣는 거다, 이거 이게 딱 그 차이가 있네 그 큰 사람과 나는 돈 돈을 많이 넣은 거야 많이 넣은 거야 나 엄청 많았어, 이거 봐 나 여기 진짜 이만큼 갔어 아, 여기 팬티까지 내려가기 생겼는데 어디 가, 어디 가 야! 야! 어, 어떡해 그냥 거리끼만큼 쓱 내려가 쓱 내려가 쓱 내려가 우와 어머니들, 그 구부업 이렇게 걸을 때처럼 이렇게 걸어보면 다 근데 우리 거잖아, 결국에 우궁 와, 근데 난 진짜 마이너스 사실 옛날에 가야지 너잉, 너잉, 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3 4 4 5 6 6 7 8 9 10 나 진짜 너무 많아 응 한 번 더 5 2 4 은 별로 없어 보여, 어떡해 아, 진 나 망했다, 나 안 해 아니야, 많아, 많아, 아니야, 많아, 많아 많아? 문규야, 문규야 아, 문규야 손버릇이 안 좋아 34,200원 34,200원, 예! 나아가 48,600원 34,200원 이제 그릇의 차이지 누가 이제 더 버틸 수 있었는가 아니지, 아니지 나는 화가 안 났잖아 아직 사람 60만원 들어가야 돼, 거기다 화가 화가 혼자는 문규치고요 쨔야! 쇽! 아, 이긴 사람만 가져가는 거야? 워! 진짜요? 너 이것만 안 했잖아 아, 진짜요? 뒤에 가서 딴 말 하지 마, 진짜 두 공탕 공급 이거 몸무게부터 일단 재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헬스인으로서 때 몸무게 아직 공개되는 게 59.95 69.3 자, 그리고 이제 바로 우리 피디님 자, 여기 올라가서 네가 마실 거래, 네가 뭐 치킨 먹을래 이거 하나 골라 먹을 거야, 당연히 너 마셔,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봤을 때, 딱 그런 비주얼 봤을 때는 이게 그냥 이거 먹으면 진짜 그냥 바로 다다다다 찔 거 같거든? 살이 찔 거 같은데, 내 생각인데 요즘 이것도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UFC 하는 선수들은 수분으로 체중을 뺐다 쪘다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기술을 꽂은 거지 아니지, 그거 우리 몸에 수분이 70%인데 당연히 알지, 그거는 그렇지 자, 봐봐 들어봐 다 집중해봐요, 다 집중해봐요 다 집중해봐요, 다 집중해봐요 액체가 먹을까요? 고체가 먹을까요? 고체가 먹을까요? 무거운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제일 무거운 거는 우리가 시선해봐야죠 당이 많기 때문에 무게가 더 많이 나갈 수 있단 말이지 죄송하셨어요? 야 오케이, 나는 이거를 한 번에 다 모아서 갈게 아직? 그대로 아직? 응 그대로, 그대로 이거 시험 결론은 항상 포악이 생겼는데? 이게 음식이지, 소보라리 아니잖아 어우 씨, 이거 올라가야 끝나는데 이게 물고 떠보러 가 아니, 처먹지 말고 지금 실험 중인데 너의 사리사육 챙기라고 말고 이제 몸무게를 재고라고 오케이 별걸 먹고 아, 깔끔하게 뼈를 이렇게 잘 발라먹네 왜 아니, 식사하지 마시고 오 오 69.3 배불러 배불러 아, 취할 것 같아, 진짜 오케이 오 아니, 진짜 신기하다 오 쉬를 한 번 빼보고 오면 또 한 번 재보는 안 되나? 왜? 비우고 와볼게 들어가, 어디까지 들어오나 해봐 빨리 너 방금 병기 부셔졌거든? 오 60.2 콜라 두 잔 빠졌어, 그럼 방금 검은색입니다 행복하다, 이거 이거 끝내지 말잖아, 이거 가자 많이 먹은 장기 손상 및 오 아니, 맛 실력이 훨씬 빠르네, 이게 바로바로 흡수해버리니까 그냥 바로바로 이렇게 막 채워지, 채워지니까 근데 얘네들은 뭘 갔다가 어제 갔다가 위 갔다가 치비시장 갔다가 결론 내고 끝내요, 빨리 진짜 한 번 해볼게 결론 자, 결론은 몸무게는 몬다 중력은 있어 중력은 진짜 실제 존재하고 있다 수력도 아니고 대력도 아니고 중력이야 와 와 와 와 총 결론을 한 번 내봅시다, 우리가 내보세요 응, 총 결론은 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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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지금 없어, 결론 없어 아휴, 쉬만 해줄 거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기적이 없는 눈빛이 있을 거면 중력이란 중력이란 아휴, 너무 느끼했어 아, 늦었잖아, 너 아니,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아니 아니 서서엔 나는 안 받아 의 reconocer 고품 구부 그따 진짜 바с 이승 방어 내가 그 야